얼마 전 업로드한 진놈의 인위를 찾습니다라는 댓글 작성 후 1시간을 버티면 30만원 상당의 개인큐를 드린다는 이벤트를 올렸는데 하룻밤에 끝나버리기는 개뿔, 아직까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오랫동안 어그로를 끌 생각은 없었는데요.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이벤트를 열고자 합니다. 바로 좋아요 누르기입니다.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무 댓글이나 달면 되는데요. 영상을 올린 뒤 일주일 동안 좋아요를 받아보겠습니다. 약 8천명의 구독자분들 중 10%가 이 영상을 본다는 가정하에 좋아요 1천개는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. 이벤트 마감날까지 여러분이 눌러주신 좋아요가 1천개가 넘는다면 30만원 상당의 개인큐를 댓글을 작성해주신 분들 중 한 분을 추첨하겠습니다. 이전 영상에 좋아요가 1만개를 달성하면 150만원 상당의 개인큐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마찬가지로 좋아요가 1만개를 달성한다면 똑같이 150만원 상당의 개인큐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.